GPP 견승전 경주인 15경주 시작됐습니다. 태경 선수가 나와있습니다. 2017 제3차 그랑프리 포인트 증탈전 GPP 견승 경주. 어제 경주에서 우승했던 오세준 선수와 장수영 선수가 안쪽 코스인 코스이고요. 어제 경주에서 2층했던 안지민 선수와 이창규 선수가 센터 코스인 3코스와 4코스인. 어제 경주에서 상착했던 김태규 선수 그리고 임태경 선수가 9코스인 5코스와 6코스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2번 경주 소개 항주테면 3번 안지민 선수 그리고 1번 오세준 선수가 앞서있고요. 1번 2번 3번이 5점대 모터 그리고 4번 5번 6번이 4점대 모터와 호흡하고 있습니다. 제3차 그랑프리 포인트 증탈전 GPP 견승 15경주 시작했습니다. 1코스와 2코스 안쪽 인코스 스타트가 빨랐고요. 스타트 정상입니다. 1번 오세준 선수가 역시 임빠지기 승부수를 던졌고요. 2번 장수영 선수 2번 장수영 선수와 3번 이창규 선수가 안쪽에서 찔렀습니다. 바깥쪽은 3번 안지민 선수 3번 안지민 선수가 선두권 접전을 펼치고 있고요. 1번 오세준 옆쪽으로 3번 안지민 선수 1번 오세준 선수와 3번 안지민 선수가 선두권 박빙의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1번 오세준 선수 1번 오세준 선수가 단독 선두로 올라섰고요. 이어서 3번 안지민 선수 그 뒤쪽 4번 이창규 선수 4번 이창규 선수의 뒤쪽에는 2번 장수영 선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1번 오세준 선수 1번 오세준 선수가 단독 선두로 쭉쭉 뻗어가고 있습니다. 1번 오세준 선수의 뒤쪽 3번 안지민 선수 3번 안지민 선수 뒤쪽에서 3번 이창규 선수와 2번 장수영 선수가 3위권 다툼을 전개하면서 이턴 마크를 빠져 나왔습니다. 1번 오세준 선수 현재 선두인 1번 오세준 선수 석의 항주템에서 두 번째로 앞서 있었고요. 자 그 뒤쪽에는 3번 안지민 선수 3번 안지민 선수의 석의 항주템에서 가장 앞서 있던 선수가 되겠습니다. 1번 오세준 뒤쪽 3번 안지민 선수에 이어서 4번 이창규 선수 4번 이창규 선수가 안정적인 선착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번 오세준 선수가 먼저 마지막 턴 마크를 단독 선두로 빠져나왔습니다. 1번 오세준 오세준 1번 오세준 이어서 3번 뒤쪽 4번 이창규 이어서 5번과 2번 6번 고립에서 gpp 결승 경주가 마무리됐습니다. 팬 여러분께서는 심판의 순위 확정이 있을 때까지 경주과를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